그런데 우리 은수 어딨어요? 할아버지 사람을 찾으려면요 쩐이 필요합니다 이놈아 우리 은수 어딨어?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다칩니다 이놈아 우리 은수 어딨냐고 이놈아 우리 은수 어딨냐고 아이고 거기 뭐여 이보시오 괜찮아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이 집 비빔밥 맛이 별로야 네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아따 이 양반 배고프다고 그래서 밥 줬더니 그냥 엉뚱한 소리 하시네 우리 집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전화하신 분이세요? 예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으니까 밖에 혼자 다니게 하지 말아요 봉변 당했잖아 계속해서 그냥 딴 입만 찼더구만 이거 이 양반의 핸드폰 충전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..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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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상태가 이래갖고 요양원에 보냈거든 해지가 나면 집에서 돌보지 말아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은수야 집에 가자 은수야 집에 가자 바 browse 아유 아유 그렇다면 넌 몇십 년이 일단